에어라인을 믿어봐 요한이 형 안녕하세요 어 왔어? 네 스타하세요? 어? 이거 스타 아니네?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형? 이게 요즘 유행하는 텍사스 홀덤이야 올잇! 아 졌어 또 졌어 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? 너의 에어라인을 믿어봐 짜릿한 액션 통쾌한 승리 세련된 디자인 여러개의 테이블을 동시에 멀티 테이블을 경험해보세요 풀팟 홀덤 포커